다운 아 진짜 잘하지? 응, 지혜 16 저는 패드 안하죠? 네 패드 안합니다 2대 4 근데 저 어 이번달에 열심히 놔앗아 저 뭐지? 응 저거 뭐지? 이거 해요? 유콩 누나 가서 패드 해요? 네 일단은 진효가 아직은 선생님 6학년 수업 준비된 거를 따라오기엔 조금 더 쌓아야 될 게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자 뭐하는 중인지 묻고 답해 봅니다 너 뭐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earching I'm searching The internet Very good I'm searching the internet The internet 음 알려줄까 지금? 자음 모음은 알고 있지? 그렇죠 영어의 자음하고 우리나라의 자음 모음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아 나 뭐 에 나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 모음이지 어 빠졌네? 어 도 있어야지 어 이런 것들 다른 점은 야, 여, 요, 유 라든지 뭐 왜, 왜 이런 것도 있지 워 이런 것들 애들은 영어의 모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좀 복잡하게 생겼지? 오케이 단순하게 생긴 이런 애들을 보고 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어 Apple 사과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 있을 때는 언 애플이라고 하지 어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애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여기다가 뭐를 붙일 때도 그 사과 뭐 하나의 사과 말고 그 사과란 얘기를 할 때는 더 를 붙이게 되는데 더 가 뒤에 모음 소리가 나면 더 가 아니고 D 라고 발음하는 거야 응 엄브렐라 I am looking for 엄브렐라 그렇지 엄브렐라 할 때 쓰면 이런 소리로 시작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엄브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점심 먹고 있는 중이야 I am eating lunch I'm eating lunch I'm having lunch I'm eating lunch 오케이 I'm eating lunch 뭐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더니 어떤 애는 I'm searching the internet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는 I'm eating lunch I'm eating lunch 뭐하는 중인지 물어봤을 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을 I'm searching I'm searching 찾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먹는 중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패턴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는 개한테 밥 주는 중이야 I am feeding the dog 그렇지 I'm feeding the dog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하고 있다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feeding the dog I'm searching the internet I'm eating lunch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음악 듣고 있어 I am listening to the I am listening to the I am listening to the 더 더 더 더 더 더 더 I'm listening to music what are you doing? I am listening to music 뭐래? I am listening t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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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심한거 조심해야 된거 전부다 이걸 붙여서 대답하고 있어 Search 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searching It 아니고 eating 그렇지 아까 feed 가 아니고 feeding 하듯이 리스닝 I'm listening I'm listening to music 그렇지 I'm listening to music 지금까지 전부 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searching the internet 뭐라고요? I'm searching the internet 또 I'm eating lunch 또 I'm feeding I'm feeding I'm feeding the dog I'm feeding the dog I'm feeding the dog I'm listening I'm listening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번엔 좀 다른거 넌 뭘 찾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looking for? 그렇지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계속 나올거 같애 What are you looking for? 그래서 I'm looking for A website A website 여기에 웹사이트 할 때 이렇게 쓰고 웹사이트 소리가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말의 모음인데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언 웹사이트가 아니고 어 웹사이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찾고 있는지 보자 이번에는 난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A bat Okay 배트가 방망이란 뜻도 있고 박쥐란 뜻도 있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난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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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어는 모음이니까 An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내 거울 찾는 중이야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My mirror My mirror My mirror Okay 어 어 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 마이 이렇게 하면 발음이 어렵거든 마이 어 미러 어 마이 미러 다 어렵기 때문에 마이가 있을 때는 마이나 뭐 누구의 란 뜻의 단어가 있을 때 너의 나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우 나왔어요 어 참 서울에 어디 갔다 왔어요? 서울에 어디 갔다 왔어? 네 어디 영천 영천 오 자 이제 새로운 패턴입니다 오케이 너는 함께 검색하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Search together? 오케이 Search together 그렇지 To search together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이 문장 Do you want To search together To searching together To searching together To search together To searching together 네? To search together To searching together To searching together To searching together To search together 오케이 Search together 서치 together가 하다 씨인데 함께 검색하던데 하다 씨 앞에 뭘 붙이면 아니죠 뭘 붙이면 그렇죠 투 를 붙이면 다가 늠벗이 된다고 정말 설명해 주죠 마찬가지 그렇지 그럼 스터디 투게더는 무슨 뜻이겠어 스터디 투게더 스터디 투게더는 무슨 뜻이겠어 함께 공부하자지 스터디가 하다시인데 투 를 붙이니까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것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To Singing 그렇지 싱이 하다시야 노래 하다 그 다음에 봤던 스터디도 하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치도 다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투 를 붙이면 뭐 하다가 뭐가 된다고 네 뭐 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함께 타고 싶니 See what are you doing의 뜻은 너는 무엇을 하니가 아니고 하는 중 이니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부터 얘기합니다. 두의 뜻이 뭐고 그렇지 두의 뜻은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인데 당연히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뭘 묻히면 하다시에 뭘 묻히면 ing를 묻히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뭐뭐 하는 것도 되고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으로 바뀌었을 때는 하다시가 이름시가 된 거고 뭐뭐 하는 중인 했을 때는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됐으니까 어떤 시를 무슨 시 바꿔주고 싶으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무슨 시 바꿔주고 싶으면 하다시 바꿔주고 싶으면 뭐랑 같이 쓰면 된다 비동산 안같이 쓰면 어? 왜죠? 유가 비동산 아니야 유가 비동산 아니지 유알 두잉은 그럼 어떤 뜻이야 유알 두잉은 유알 두잉 요가 한 번 뜻이야 유알 두잉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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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묻는 느낌 들어요 요아 두잉 요가가 묻는 느낌 들어요 or are you doing yoga가 묻는 느낌으로 are you doing yoga는 그러면 you are doing yoga는 뭔 뜻이에요? 나는 요가를 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요가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로 바꿔주고 싶으면 are you doing yoga? you are를 뭐로 바꾸면? you are를 뭐로 바꾸면? you are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죠?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로 바꾸면 묻는 말이 되는거죠? 여기는 you are가 아니고 뭐니까? you are로 해요, are you에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뭐 붙었어요? 뭐였어요 그래서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볼 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I'm eating lunch I'm eating lunch search의 뜻은 뭐예요? search의 뜻은 뭐예요? 뭐야 이거? 알겠어요 얘가 뭘 녹음을 하고 싶대 잠깐만요 너랑 지금 할 그게 아닌데 I'm feeding the dog 잠깐만요 자, 그래서 search의 뜻은 뭐예요? search의 뜻은 search의 뜻은 검색하다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에 ing 붙여서 검색하 검색하는 중인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여서 I am 비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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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검색하는 중 비다 비다가 된거죠 나머지 똑같아요 eat 먹다인데 먹는 중인 먹는 중이다 feed feed feed의 뜻은 먹이 주는 중인 먹이 주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게 I'm listening to music 무슨 뜻이 listen to의 뜻은 listen to의 뜻은 listen to listen to 단어 할 때 나왔는데 듣다 뭐뭇을 듣다 그치 listening 하다시 listen listen에다 ian에 붙이니까 듣는 중인 music을 듣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look for의 뜻은 look for의 뜻은 look for의 뜻은 찾다 무엇을 찾는 중 이니 라고 부르니까 you are 뭐로 바꿨놨고 you are 뭐로 바꿨더니 you are are you 로 바꿨더니 묻는 말 됐고 are you looking for 찾는 중이니 what 찾는 중이니 무엇을 찾는 중이니 I'm looking for 웹사이트 뭘 찾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okay my meter 그 다음에 want의 뜻이 뭐예요 want? 응 원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안에 뭐 들어있는데 do 누가 들어있는데 you want의 뜻은 뭐예요 너는 원하다 그렇죠 이건 묻지 않는 말 웃는 말 만드니까 여기 들어있던 to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do you want의 뜻은 뭐가 됐다 너는 원한다 가 아니고 원하다 네 외드추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arch together의 뜻은 together가 함께고 search가 검색하다니까 search together의 뜻은 뭐겠어요 함께 검색을 할 줄이 아 ing 붙었구나 아니 search together의 뜻 search 뭐라고 하냐 search together searching together search together의 뜻이 검색을 함께 검색을 하다 그렇죠 하다죠 그렇죠 하다 라는 말 앞에 이번엔 뭘 붙였더니 함께 검색하 을 원하니 가 된거죠 그렇습니까 뭐뭐 하다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려니까 검색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되잖아요 검색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전부 투가 붙어 있는 거야 투 스터디의 뜻이 뭐예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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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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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 하 ic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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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패드사인입니다. 선생님의 쪽지 보내놓을게요. 오늘 복습할 거. 햄 싫어하네.